설날은 잘 보내셨나요? 아 잘 보냈습니다 확실히 설날은 춥더라구요 겨울이라 그런지 겨울은 날씨가 춥답니다 알고 계셨나요? 설날 폭풍 카사딘 드디어 신스킨이 나오네요 아 저도 얼핏 들었습니다 루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온다고 듣긴 했습니다 오늘 누가 영상 올렸어요 그렇다고 하네요 초반에 그냥 파밍하면 되겠죠 누워서 파밍해줍시다 쾌지겄네 아 너무 아픈데? 아프면 포션을 한번 먹어보세요 하나 더 먹을까? 아프네 아 성타로 먹고 W를 아껴서 레포를 야무중에 먹어주면 좋겠죠 네 그냥 파밍하자 모르겠다 어 그분야 나중에 보자 어 우리 지금 좀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어 너무 막 때리지 마세요 마음이 아프니까 그건 뭐 안되지 않을까요? 가보나? 뭐 한거 같기도 한데? 빠지네요 어랍쇼? 난 모르겠다 일단 밀게요 최대한 밀어보죠 일단 대포라도 먹어야 돼 못 먹겠어 경험치 경험치 먹었으면 됐다 셀프 타죠 이거는 라인을 미네 그브가 그레이브저도 텔포 쓰면 뭐 나쁘지 않아요? 그브가 정글을 봐주는 동안 경험치를 좀 놓쳐서 그럼 끊을만한데 한번 끊어야겠다 여기서 가지 않을까요? 이쯤에서 좋아요 경험치 두개는 태웠다 그래도 그브가 로밍 다니는게 아니라서 나쁘지 않아요 다른 데만 안 터뜨리면 괜찮지 뭐 집 갈 수 있으면 가고 안 안되겠는데? 못 가겠다 렌즈 없죠? 가비 이건 뭐 안되겠는데 근데? 그브가 궁이 있어가지고 오 깜짝이야 리시님 왜 이러세요 무섭게 깜짝 놀랐네 변하죠? 지금 아니면 타이밍 못 잡겠다 미니언 그래도 나름 잘 먹었는데 이 정도면 라인 좀만 묶고 갈게요 라인 좀만 묶어서 가는건가? 봐줘야될 것 같은데 바비 더 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브가 집 가고 싶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숨어있다가 딜교환하네 나도 파밍하자 어 대포도 놓쳤어요 그브가 카사딘 상대로 이렇게 가면 기분 좋을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 아 나도 놓쳤네 그브가 놓쳐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니 나도 놓쳤어 글치는 아랜데 글치 안붙은 거면 할만하거든요 아 안치는구나 붙어 이거는 좋아요 뭐까지? 얌이 얌이 좋았습니다 저희는 서포터가 붙었거든요 상대 블리츠는 바텀에 있다가 그냥 몰뚱몰뚱 뒤늦게 와봤지만 이미 상황은 끝났다는거 이게 서포트 차이거든 좋죠 이러면 서포골드도 하나정도면 괜찮다 바텀 내려가겠죠 그브 바텀 붙을때 미드 푸시합시다 좋습니다 왕관은 서포죠 핑화도 하나 저 이제 습관 좀 드려보려구요 라인존때 핑화 사는거 습관 좀 레이스 굿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되네 습관이 허락종 들어가세요 아하 오케이 헤레비스에 가죠 그냥 봉석 눈이 드는 이유가 뭔가요 들면 좋습니다 봉석 눈을 들면 봉석이 빨라져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봉석 눈을 들면 봉석이 빨라진답니다 끊을거거든요 성격상 이럴 줄 알았지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저렇게 대놓고 보여주는거는 교환 끊으라고 들어오라고 하는거기 때문에 아 네 받았습니다 그분은 첼포 있어서 내려간거 같죠 안타나 좋아요 탔네요 첼포 떼야되지 않을까요 아임새 네 캐내놓은걸 전혀 못왔네 들어가지 말걸 그랬다 좀 깊었다 왜 계속 검은화면인가요 한 19분동안 한 번 적었는데 뭔소리 여까녀서 누가보면 한 10일 데스한줄 알겠어 선글라스 꼈나보죠 토달지마셈 굿 허랍쇽 탑 구경했나본데 탑이 싸워봐도 이길거 같은데 뭐라 좀 더 나오면 싸워봐야겠다 와 저게 안죽어? 에바 무조건 죽을줄 알았는데 클릭을 좀 늦게 했다 이번에 아깝네요 손이 좀 덜 얼었다면 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뭐요? 아 미드까비 와 끊었는데요? 뭐야 귀신 누가 끄는 네이스 아니 귀신의 음파 누가 끊은거 같은데 방금 저 음파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나라우드가 중간에 끊겼는데 어 좋았습니다 굿 우리팀이 너무 다 잘한다 이번판은 못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길거 같아요 하시오피아 이런게 빠른거고 아유 까비 까지죠 존여 있으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서 어 좀 아까운데 까비 이번 한타에서 토지개 쓸게요 하나 사서 토지개 없으니까 이니치를 못하겠다 뭐 안오면 다이브해도 되겠는데 에바 도망가자 그럼 저 사이드에서 막을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나 지금 상당히 잘 꺼서 뭐 그레이브즈 케넬 니신 누가 오더라도 두명은 와야돼 rent 경우에는 이리의 3 굿 내가 뱀 너 너 어 앙 끝 날 어디 또 여기 가까운데? 나쁘지 않아요? 뭔가 깔끔하기는 안 됐는데 이득 봤다 그래도 골드도 좀 많이 먹어서 일단 바로는 먹은 듯함 별만 뺏기겠어 어? 내가 먹었네? 어? 다행이다 먹었으면 오케이 아닐까요? 뭐야 이거 오케이 살았는데? 와우 야미야미 좋아요 아 락카님 좋았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GG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제가 준비한 세뱃돈입니다 아 성함 감사합니다 혹시 영이 하나 빠진 거 아닐까요? 아 네 라고 할 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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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